국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 가족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던 국민께서 갑작스러운 오물풍선 공습 예비 경보 문자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일까지 총 900여 개가 살포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 따르면 쓰레기 15톤, 오물풍선 3,500여 개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차량,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오물풍선이 자칫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떨어졌을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화학 무기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찍이 생화학 무기 연구소부터 공장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서 화학재료공학을 전공했던 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현재 상당히 생화학 무기의 종류와 양, 기술적 측면에서 현재 상당히 고도화되었을 것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의 주체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내 적공부로 총지휘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으로 추종됩니다.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인민표현의 자유는 궤변이며 남남갈등 조장을 목적으로 철저히 기획된 도발입니다.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4월 총선,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는 오물풍선 살포와 동시에 교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올해 최소 22차례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기관 등을 타겟으로 대규모 행킹 공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교정국으로 칭하며 적대적인 언사를 일삼고 무력 도발을 반복하는 이러한 행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과거 2009년과 2013년 2차 3차 핵실험 직후 대남사이버 테러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 전단 수만 장을 풍선에 실려 보냈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최근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를 단순히 우리나라 혼란조선과 대북전단지 차단 조치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러한 도발의 배후에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관심 끌기 전략입니다. 방사포, 미사일 등으로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위성발사까지 실패하자 비상식적인 도발로 우리 관심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오물풍선이라는 중저 도발로 관심을 끌어 향후 대용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오물풍선과 미사일 도발로 관심을 끈 후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킹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만능의 보검으로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종의 조직으로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보검은 핵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주요 전쟁수단입니다. 북한이 휘두르는 사이버 칼날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지 체제를 수호하는 중요 행정기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전산망마저 1테라바이트 규모의 자료가 유출되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해커부대 중 라자루스는 금융 분야를 집중 공격하는 조직입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불법 자금을 벌어들이는 범죄 행위에 악용하거나 우리 정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남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는 가상의 개인으로 둔갑해 우리 사회의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포 및 댓글 공작 위험성도 있습니다. 안보는 한 번 뚫리면 끝입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난주 1호 공동법안으로 북한해킹방지법 즉 전자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같은 주요 헌법기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 해킹 위협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간 보안업체를 통해 셀프 보안 조치를 하여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예방대책과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께서 받는 불평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독립성은 외협으로부터 일절 간섭받지 말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으면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안정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특검과 상임위 정복,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에서 우리 국민의 대북전단 활동은 저열한 수준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돌아온 오물 테러에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박지원 의원님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종이 주고 오물 받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위장평화 사회의 향수에 젖어 북한의 의대대로 남남 갈등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까? 더 이상 북한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우리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대의 세력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북한 정권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북한 정권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의 의도를 분쇄하고 계획된 미래의 도발까지도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쪽이 남남 갈등 유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백두열통과 주민의 갈등을 유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조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저 박충건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과 들리는 이유로 그녀말